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네 안녕하세요 이 트렌드 권피디입니다 최근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주식복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2월 5일 월요일에 방송된 강보 이사님의 정규방송입니다 코스피 코멘트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빠질 때 N자 패턴으로 내려온다 했어요 안한다 했어요 자 N자 패턴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했어요 안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안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흔드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흔드는 모습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N자로 밀릴 가능성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N자 아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1 경우의 수 2 경우의 수가 합쳐서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현재는 잘 그렇게 이런 흐름으로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종목 전문가들이 무조건 속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응은 뭐냐면 종목 잡은 거 무조건 손절 멘트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을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종목을 쏟아내는 구간은 이런 데서만 종목 쏟아냅니다 종목 괜찮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단타 쳐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종목 하지 마세요 그냥 올라오면 인버스 모아가세요 하면서 훈훈하게 시몬스 침대에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식을 사냐 언제 주식을 사냐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2350에서 2320 이 정도 자리에서는 단기 반등을 보는데 저는 저때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가격이 진짜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메시지 드릴 예정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할 예정이에요 그냥 인버스만 주구장창 코멘트 드릴 겁니다 반등하고 인버스 때려버리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일단 분봉상 보면 당장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동시만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350과 2300 사이까지는 내려온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 목요일 전 후에 여기를 내려오지 않으면 선물 옵션 동시만 길 끝나고 나면 엄청 빠른 속도로 내려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있죠 원달러 환율이 저점을 원달러 환율 차트가 저점을 이탈하면 탈출 마지막 자리가 될 거다라고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탈출하신 분들은 다행이고 탈출 못하신 분들은 뭐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죠 일단은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2400을 이탈한다면 한 번 또 이렇게 올라오려고 폼 잡을 거예요 근데 올라오다가 전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고 종목별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근데 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아셨죠? 자 60분봉을 보면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제가 요거를 좀 우리 초보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 2, 3, 4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4등분으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요거 요거 잘 보세요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1, 2, 3, 4, 5, 6, 7, 8 시장이 이 2139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갔죠 쭉 가면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의 중심값이라는 게 존재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2317이에요 그러면 이 중심값과 고가를 또 나눕니다 2455, 또 2419 뭐 요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걸 8등분으로 나누면 1, 2, 3, 4, 5, 6, 7, 8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2번에 위치했잖아요 그러면 3번으로 내려갈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3번으로 내려갈 것 같는지 파동을 보세요 60분봉 파동 3번으로 내려가려면 에너지가 한 번은 반등을 좀 주겠네 근데 지금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고 야간선물이 지금 0.3% 하락하네 미국 다우지수는 0.7% 하락하고 있는데 야간선물은 좀 덜 빠지는 것 같네 나스닥지수 보니까 0.7% 빠졌는데 야간선물은 덜 빠지네 그러면 내일은 0.3% 정도만 빠질까? 내일 봐야죠 근데 내일 보시면 여기 저점과 이 저점과 이 저점 이틀 동안 저점 있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 이 매물 때 버티고 버티고 버티는 이 자리가 내일 여기가 깨지면 뭐예요? 바로 1차 1차, 2차, 3차, 4차죠? 그러면 내일 저기 밀리면 어떻게 돼요? 저기 밀리면 툭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해외선물지수가 약세 흐름에다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내일 해외선물지수가 막 한 100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고 오늘 야간지수가 좀 더 빠진다 그러면 내일 2,400은 이탈이죠 2,400 이탈인데 어디까지 빠져요? 2,380을 노크하는 흐름이 내일이나 모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2,380... 어? 아니 우리 강흥보 이사님 강흥보 캡틴님 영원한 캡틴 캡틴님 2,350, 20 정도의 인버스 제가 이런 얘기 정규방송이니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 인버스 청산구간인데 청산구간인데 2,380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2,380 2,380 자리에서는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등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세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각자 선수의 영역으로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하시고 저는 거기 자리에서 청산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길게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시몬스 침대 그대로 그리고 단기 반등은 이 중심값짜리 2,318포인트와 2,360 이 사이에서 일단은 스탑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 중심값 구간에 워낙 매물대가 탄탄해요 여기에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좀 스탑이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등은 있을 것이냐 그거는 제가 다음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앞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실 때는 옵션 만기일인 8일 전후로 2,300에서 2,350포인트 구간을 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후반부에 분봉으로 이렇게 쪼개서 설명을 하실 때는 저점과 고점을 8등분 했을 때 2,317포인트와 2,360포인트 사이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월 30일 최저점과 12월 1일 최고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그렸을 때 이사님 말씀하신 구간이 중심값 부근인 2,318포인트, 17포인트 부근과 0.618 비율인 2,360포인트 구간입니다 옵션 만기일인 8일에 2,357포인트를 저점으로 금요일 2,389포인트 종가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 반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오면 아직 물려있는 종목들은 탈출을 하고 인버스 비중을 늘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종목 코멘트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를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6만원 돌파가 가능성이 있다 6만원 돌파가 있지만 그렇게 길게 6만원을 지지는 못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6만원을 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5만 9,800원까지 내려왔죠 오늘도 6만원의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내일 6만원 깨지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삼성전자가 파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막내 파동도 외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쳐졌는데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큰형 파동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럼 무슨 얘기에요? 내일 하락했다가도 반등했다가 또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를 보면 지수는 좀 밀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은 아닙니다 삼성바이오는 제가 여기서 버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SK하닉스는 전저점을 이탈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LG화학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죠 삼성SDI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현대차는 16만 5천원 이하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만 지금은 접근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이 바닥자리에서 20만원을 향하는 흐름 나오고 이제는 20만원 근처 왔으니까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 들고 계신 분들은 손절 대응이나 포기보다는 그냥 존보 정신을 발휘하자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아도 지금 현대차랑 비슷하고요 우리 카카오 카카오도 그래도 이 바닥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적금 종목이다 카카오는 여러분들 적금 종목 절대 잊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세요 자 우리 카카오 말씀드렸고 포스코 홀딩스는 제가 포스코 들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멘트를 드린 만큼 정말 시원하게 잘 갔어요 그죠? 포스코 들고 계신 분들은 그 대신 지금은 아니다 여러 종목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목들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중에 카카오와 네이버는 꾸역꾸역 잘 올라왔으니 손절하지 말고 버텨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시장 하락에 비해 네이버와 카카오는 덜 빠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금요일날 반등이 나올 때에도 카카오는 4.68% 네이버는 5.12%로 비교적 강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시장도 이트랜드와 강웅보 이사님과 함께 편안한 시몬스 침대 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이트랜드 권피디였습니다 이트랜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랜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의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트랜드 재택을 어떡하죠 이트랜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랜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랜드 주식부터 경제 트랜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랜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